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능 봐서 지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수능 보는 다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함께 수능을 보는 수험생 여러분도 함께 화이팅 합시다. 저 도시락 매듭 공부해요. 이거 저희 멤버 막내가 도시락을 써줬는데 저한테 비밀이라고 아무것도 안 알려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멤버들이 응원해주세요? 네! 멤버들이 어제부터 계속 응원을 해줘서 오늘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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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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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ich